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SF9 인성희입니다. 드디어 2023년 개무연의 해가 밝았습니다. 와우! 네, 2022년은 모두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새해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다 이뤄내는 그런 정말 보람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올 한 해는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해인데요. 바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. 크, 드디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건강도 잘 챙기면서 밝고 씩씩하게 하루를 잘 보낼 테니까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도 제가 준비해놓은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고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빠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서로 같이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날들을 기다려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새해 복 진짜 진짜 많이 받으세요. 안녕!